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우리 원리스홀 또 비저놀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멋있게 편집합시다. 애들이 말씀가지고 복음의 힘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그렇게 받을 그때였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아주 긴박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그렇게 묵묵히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결단의 기도 후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 선두에는 가룬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가룬유다가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평상시 개세만의 동산에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제자인 가룬유다는 잘 알기 때문에 가룬유다가 무리들 이끌고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항 없이 순수하게 이들에게 체포되셨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평소 때 함께 죽을 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후동성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마자 언제 이런 고백했느냐라는 식으로 그로만 날 살려라 다 그렇게 도망을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은 양심이 좀 꺼려가지고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멀리서 멀리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대제상 가야바 집들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 조용히 들어와서 이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분이나 그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세 번 부인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놀라운 현장 변화의 역사에 그렇게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죽음을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자마자 5천명, 3천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힘인데 복음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방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벨타, 람다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고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는 전 세계를 지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최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도 암도, 에이저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병은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좌절이란 병, 이 좌절이란 병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국가,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발병을 하는데 이 좌절이란 것은 재발도합니다. 전염 또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좌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좌절이란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바로 보금의 힘입니다. 보금의 힘. 보금의 힘. 보금의 힘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보금이 좌절의 뭐요? 해독제다 이 말이에요. 좌절을 해 있는, 포기해 있는. 단순히 안 다하는 수준에 머물선 안 된다 말이에요. 보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 우리의 삶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에 그 어떤 좌절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발붙일 곳이 없다. 좌절. 삶의 역경에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금의 힘을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환의 시간표가 되기를 진웨이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무력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69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쪽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 대상 가야바 집 바깥들, 바깥들 다른 부분 성경에 보면 추워가지고 다들 그렇게 불을 쬐고 있어요.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들 추우니까 둘러 쭉 둘러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여종이 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속하게 거치없이 부인합니다.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는 못하겠다. 즉시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 뭡니까? 생존 본능. 이 본능에 따라서 즉시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또 보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꾸 또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좀 강도를 높여가지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자리를 옮겨서요. 다른 불이 온 거 나오면 다른 불 쪽으로 온 데가 또 옮겼습니다. 끝났으면 좋을 텐데 또 갔더니 옆에 쳤던 사람들이 너 말투 보니까 너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너가 나를 부인하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맘 먹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에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부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 22장 33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구구절절이 이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굳은 의지로 무장했던 이 베드로가 로마 군병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 힘없는 어린 소녀 연약한 여종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싹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요렇게 무력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누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를 외치고 나를 주장하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부인하게 된 것이 뭐냐 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행견 1장 1절 3절 8절 3오직이 아니라 상식이 3장 6장 11장의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자동심입니다. 재산 팔아가 다 헌금할 수 있어요. 심지어 친구들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못해요. 자동심 그거 하나 건드려 건드려버리면 이성 다 잃어버려요. 뭐 무슨 신앙 뭐 무슨 고백 싹 없어요. 나 자손심 요건 마지막 보루 사단이 이 시대에 자손심 가지고 가지고 놉니다. 이제 사람들 교회 왜 심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되 왜 안 합니까 존심 상했어 자손심 상해버린 거요 기분 나빴어 나를 무시해 나를 나를 여기에서 다 무너지면 사단이 보루 정신 빠지고 차리세요. 이 예틀입니다.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삶 속에 인정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인정 또한에 나를 무시해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심지어 막 그런 상처를 건드리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상처를 내 건드리면 나를 무시해 안 그래도 비참하게 살았는데 나를 또 무시해 개무시해 계속 실패 연속입니다. 들고 살면 장세기 3장의 나중심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장세기 10월장의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져요. 나라는 바벨탑 그거 가지고 살면 다 무너져요. 지구촌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뭐지 교육학적으로 뭐지 인문학적으로 그래 말해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굽이라는 시대적 미션을 감당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문물을 겸비했어요. 이 모세는 왕자로서 자라면서 최고의 공부를 다 하고 문물을 다 익혔다니까요. 왕자로 그렇게 갖추는 40년 다 갖추었어요. 혈기 등비해서 못할 게 없어. 뭔가 다 할 것 같대. 그 시간표에 모세는 살인자로 전략해서 결과적으로 광야로 도피해서 도망자의 신생이 됐습니다. 광야 사심 살면서 뭐냐 나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모든 애굽에서 배운 문무가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40년 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돼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나이 많고 적군을 배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무너졌냐. 하나님 그때 모세를 불러서 추레국 지도자로 세웠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의 영적 자세가 되어졌을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모직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람처럼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단 10분만 대화해보면 덜 보여요. 빨리빨 사라졌구나 아직도 자신이 그래서 사역을 하라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보면 내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선을 세웠다는 사역이 안돼. 개무시하는데 내가 사역 하나님 신분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엄청 무시해. 신방 가는데 받아줘도 안 해. 문도 안 열어줘. 전화 전화 안 받아. 관건이 많았는데 막 불평해. 구글하라는 거지도 그렇게 취급 안 할텐데 문 두드리고 전도하라면 밖에서 소중을 부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자논신 막 건드려. 왜 왔냐고.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피곤한데 만나기 싫은데 전도자예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온갖 욕을 다하고 온갖 비방을 다해도 못 깨져야 됩니다.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요. 못 깨집니다. 사역을 안 하고 어떻게 깨집니까.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운은 시대에 지금 다들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말하지 무시하는 말을 안 하죠. 사역할 때만 오늘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는 전도사로 개척을 하면서 이야 정말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되고 사역 자체가 안되구나. 제가 굉장히 커진 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쉬운 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역 가출지에 하나님 목회하래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개무시를 당하는 거요. 그런데 목회하는데 철저하게 깨졌어요. 심지어 형제들이 무슨 소리 형님이 많이 약해졌네 그 소리 하더라고 천하의 정은중복 형님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내 속으로 그래 네가 교회를 해봐라 정면 장로 그러더라고 내가 형님 마음이 마약해졌네요 내 속으로 야 야식아 개척해봐라 나란 존재가 없어 날마다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신방해야 되는데 날마다 메시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로 각인뿌리 체질화 그렇게 돼야 돼요 없는 말 또 만들어가고 이런 말 저런 부정식이 말하고 이런저런 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저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또 죽이고 또 나를 또 그냥 자동심이 건드리는 이런 짓들 하구나 계속해서 나를 죽이라 죽자 그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 말로 하면 병신되어 버린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보고해야 돼 무식한 베드로에게 본부야 거기는 베드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해야 돼 전부 보고해야 돼 한두 개가 보고 정도가 아니라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날마다 안 죽으면 성인들 못 받으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사역이 안되니까 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존중상한 이리 많으면 뭐 박이 몸에 사단에 까지까지 있으니 이거 뭐 창피할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 할 수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주시고 내줄을 것이다 안질에다가 간질에다가 이거 뭐 하나님 제발 내 병 좀 내 전도를 위해서 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은혜 조카야 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 가시 지고 가 사단에 가시가 내 몸에 있어 얼마나 교만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는 사단에 가시를 꼽아놔겠어 꼼짝 못하게 다 꼽아놔 거요 천혜의 바울이 여러분 사단에 가시 내지는 그 핸디캡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거의 전거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입니다 그게 나를 겸손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리띠를 뛰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편안해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말씀으로 너가 이겨라 이 말이에요 네 실력으로 하지 말고 네 성질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면 나를 넘어서 그때입니다 나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받아 성리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식욕은 건강의 식음석이다라는 말이죠 식욕이 왕성하면 젊고 건강한 징조고 식욕이 떨어지면 순간 건강의 적신호가 온거지요 영띵인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이 강단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이러한 오직 유율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 끝나버려요 그게 형통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 날마다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삶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복음 75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듯이 심이 통곡하리라 자신의 의지만 믿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생각나 생각이 난 거요 밖에 나가 심이 통곡해 누가 보고 22장 61질에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마자 달기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저거 가봤어요 가야바 떨 예수님이 신문 받은 그 자리하고 베드로가 불 째는 그 자리 거리가 10m밖에 안되요 그건 뭐 집인데 개인 집이니까 10m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세 번 부인 딱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본 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충분한 10분 거리에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이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대상통공한 거요 그냥 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자기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맹세했는데 완전히 박살나는 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방치해놓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낙심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사용하시는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스카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아들 시모나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회복시기 위해서 세 번 질문했어요 그리고 세 번 답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 다 사랑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회복시키려고 창피하게 만들려고 과거를 기억하게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경학자 한 성경학자 이런 말이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라고 말이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정에도 범죄 저지른 이후에 그대로 방치해놓지 않으시고 즉시로 창피의 3장 15절을 주셨어요 회복 회복 예사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이 회복의 은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듭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 아람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음을 보셨시오 아브라함 뿐만이요 야곱 모세 삼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온전히 서울시토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한 번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죽었겠지요 일반 어부들처럼 그럼 이생 마치 끝났겠지요 사도행지에 나오는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생명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한 번 더 만나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냈을 때와는 180도 달라졌어요 다시 해보간 이들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슬퍼런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있음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또는 아니라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력받는 것 뚜디를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진리냐 한 번 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한 번만 만나주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한 번만 만나주면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주변에 많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된다 시험 넣는다 믿음 약한자 넘어진자 쓰러진자 병든자 우리 교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마저 일어나 힘을 얻고 예배들이 가야 조옥사사 매일 저는 정식이 기도하면서 이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도를 회복시킨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킨 후에 다시 사명을 주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영계 교육자들 교육자들 중요하지요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우리 사육자들 중요하지요 한 번 한 걸음만 더 가주면 우리 교사들 모든 사육자들 보금의 힘으로 충만해서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영혼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작품 만드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전문점을 꼽으라고 하면 흔히 별다방이라고 하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뭡니까 창업자는 하워드 슬츠 이 하워드 슬츠는 스타벅스를 전 세계에 뭐요 체인 그야말로 점으로 전 세계를 체인점으로 키운 후에 2000년에 회장직에서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스타벅스가 과도한 확장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그렇게 너무 확장을 말해도 경쟁이 치열하게 된거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어떻게 됐냐 적자를 보게 돼 적자 높여 빠지게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2008년 하워드 슬츠가 다시 스타벅스의 회장으로 CEO로 다시 그렇게 복귀를 합니다 이 복귀를 위기를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기 탈출하기 위해서 복귀를 했는데 외친 구호가 뭐냐 리포커스 투 커피 그랬어요 리포커스 투 커피 이 무슨 말입니까 커피를 그렇게 경쟁하면서 싸게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커피의 본질적 가치 커피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운동을 필쳤어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당장 수백억을 손해를 봐야 돼요 수백억을 손해를 그렇게 감수하고 도 전 직원들에게 최고의 에스페러스 에스페러스를 만드는 방법을 재교육을 시켰어요 전부 재교육을 시켰어요 이 스타벅스가 제공했던 프리미엄 커피향과 명성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또 스타벅스가 확 일어나 전 세계 커피향은 스타벅스가 되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리포커스 투 지저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깨로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포커스를 맞춰라 거기다 어디다 맞추냐 얘기예요 사도 바오리 곤도우서 사장 1절 9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사물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맛이지 아니하냐 끌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끌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집중하면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맛을 보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지저스 이 예수님 이 복음의 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서 생명 살리는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비록 온난 예배들이지만 모든 현장 예배와 온난 예배들인 모든 성도들이 막연한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야죠 없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복음의 힘 중에서 산모직이 내 체질화 되어져서 어떤 문제사건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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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